저는 한국 남성기공에서 온 손유구입니다. 저는 부사장직을 맡고 있고 지금 남성기공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공작기계 메이커입니다. 저희 남성기공은 이모에 벌써 많은 출품 경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모축기계를 한국에서 제일 처음 개발을 하였고 또 시리즈화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유럽 딜러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많은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최고 퀄러티의 오축기계와 맞는 그런 델캠 프로그램과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같이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